안녕하세요. 가수 최단비입니다. 지난해 진행하려고 했던 한여름밤의 힐링 콘서트가 확정됨에 따라 여러분께 그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이번 힐링 콘서트는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봉선옹원 야외특살무대에서 펼쳐지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박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계곡과 호수 그리고 산세가 아름다운 곳에서 펼쳐지는 힐링 콘서트는 오는 8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통바베큐를 비롯한 저녁식사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힐링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8월 19일날 만나요. 꼭이요. 가수 최단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